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대전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받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또 골프카트에 탑승해 한국인 여신도를 강제추행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정 씨는 카트가 비좁아 허벅지를 잡아당긴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